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다.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매콤하고 맛있게 먹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저렴한 게 더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는데 엄청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고춧가루 왜 이렇게 먹지는 않나... 뭐하고 있어요? 진짜 맛있어 잘 먹어요 그니까요 매운 고소함 소금 이 마늘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서 저는 고소함이 고소함이 이 마늘은 고소함이 너무 잘 먹었어요 고추장, 고춧가루 맛 너무 Vishnices 여기지깐 고유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치킨은 요즘 너무 많이 잘 줄어들어요 내내क을 주문하고 아시죠? 정말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고춧가루 아... 이렇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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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, 오늘은 이 식사에 간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식사에서 간식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, 제가 편식을 먹으려고 하는데... 그래도 먹고 싶어요! 여러분, 제가 영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! 오늘은 이 식사, 이 식사에서 또는 이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